유플레이로 알고 있었어요? 예 야 펜프 너무 놀랐어 ㅇㅇㅇ 티나 한번 볼까? 야야야 티나 한번 볼까? 여전히 다 뛰기 바빠 근데 한 명이 뛰다 빠지더라? 뭐 시켜 먹을까? 뭐 시켜 먹을까요?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 여기서 먹어요? 우와 진짜 레알 일탈이네 아 근데 우리 여기서 먹으면 안 되잖아 아 이게 또 일탈이죠 형 이게 또 아 법카요 이것도? 야 여기서는 시켜내 오늘 쭉쭉 바라먹겠어 쭉쭉 야 나 먹고 싶은 게 이거를 아 진짜요? 그거 쓴 줄 알아요 아 진짜요? 나 나 오늘 곱창 삶은 거 먹었으니까 나 이제 곱창 구이 먹을 거야 모짜렐라 스팸 계란말이 이현이 먹고 싶어서 두 줄 시킬게요 어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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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뭐 뭐? 탄수화물도 있어야지 잠깐 단백질 밖이 없구나 아 나 막상 이렇게 삶은 거 못하겠어 한 명씩 정해 오늘 쭉쭉 바라먹겠어 쭉쭉 아 그럼 저는 디저트를 시킬까요? 오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쥬씨 딸바 먹을래 형? 딸기바나나 그런 거 없네? 새콤한 거? 새콤한 거 키위 오! That's right 오케이 나 골드 키위야 골드 키위 어... 하하하하 아 나...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과일 아 초코바나나 있어요 형이 좋아하는 아 초코바나 필릭스 뭐 먹고 싶어 과일? 나는 수박 수박? 너 수박 파인애플? 수박 아니 그냥 수박 수박? 그냥 수박 있어? 어? 나도 그냥 수박 나나 아심 하하하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 그래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연습실에서 이렇게 먹는 건 처음이네. 처음이자 마지막이 더다. 곱창으로 한번 해봐. 곱게 잘하면? 창. 향빈이 처럼 된다. 창. 향빈이 처럼 된다. 충청인가? 뮤플리. 뮤 발란스 잘 되고 있냐? 뮤 발란스 잘 되고 있냐고? 뮤플리야, 뮤플리가 아니라. 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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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플리, 뮤플리. 지금까지 뮤플리로 하고 있었어. 뮤플리로 하고 있었어요? 뮤플리로. 저희가 카페를 왔어요. 나 봐. 서창빈 형, 서창빈 형. 황영진 형, 임승빈 형, 팡찬 형, 이필릭스 영복 형. 한지성 형, 이민호 형. 들어가니까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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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맞다 진짜 우리도 뮤플리아한테 머리카락 하나씩 가져와서 누구 머리카락을 다 맞춰버려 볼까? 하하하하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그분들에게 재미있는 제안을 하나씩 오..재만데요? 조회수 만큼? 한찰로? 그러면 3천만 주었으면 3천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 주는 거예요? 복권 못 맞출 거 같으니까 그냥 의상만 offic 아 scraamine 잠깐만 아 이от헤 아 이긴다 refers 아 이거 아 이거 부작용으로 추로 하나 둘 셋 무장형 어 야! 아스트로놈 아니에요? 아스트로놈이 하늘 나왔잖아 마지막이에요 내가 볼 때 개꿀같은데 개꿀인 것 같다. 뭐야? 우리한테 설마 그냥 맞힐 수 있는 문제를 주겠지, 그래도? 우리도 뮤플리아한테 머리카락 한 번씩 가져와서 누구 머리카락을 다 맞춰버려 보자. 어? 아, 늘 그런 것 같아요. 아, 나 그런 것 같아요. 믹스테이포 때 뭐 찍었지? 안 찍었지? 호주 가서... 설마! 와, 진짜! 맞아. 믹스테이포!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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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호주, 호주... 구름 딱 보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 야, 배우신 너무 따서! 호주 그거 아니야? 아니,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한국도 구름에서 맞췄지. 알아. 한국 구름에서 우리가... 한국 구름에서 맞췄지. 야, 호주 구름이 호주 사람이 맞춰야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맞춰? 에이! 아, 다 풀어버렸네요. 우리가 이겨버렸어. 아, 약속이 약속이니까. 야, 풀린다. 야, 풀린다. 천 원, 천 원. 아, 그거야. 이렇게 세게! 저희는 계좌이체 안 받아요. 한찰로 받아요. 아, 이거. 혹시나 이 약속을 오기시면 이거야말로 진구한 꼰대도 아닐까. 아, 네. 뮤플린! 화이팅! 아, 저구나. 마세지. 그 날을 한번 기억해볼까? 아, 이거. 우리 첫 뮤플린 아니었나? 맞아, 맞아. 저 때 만우절이었는데. 아, 맞아. 분명히 뭔가. 진짜 분명히 뭔가 할 것 같은데. 진짜 암 연습 영상만 찍는다 해가지고. 야, 이거 대형 똑바로 맞추자. 이러면서 막. 아, 이거 뭐하는 거야? 이거 뭐하는 거야? 이거 뭐하는 거야? 이거 뭐야? 우리 에이틴 한번 볼까? 야, 야, 야. 어? 얘네 에이틴 볼래요. 야, 야, 야. 에이틴 한번. 아, 화이팅. 황현진 애기. 아예 내기. 너 하민 선배. 아! 너 하민 선배 좋아하냐? 나는 아스토로나 진짜 기억이 남더라고. 왜냐면 되게 난 저 공간들이 저 아스토로나 뮤비에 이렇게 여러 가지 공간이 나오잖아. 근데 뭔가 우리가 1년 동안 찍었던 그 구역들이 다 나오니까 뭔가 그때그때 생각이 다 나더라고. 아, 이때. 아, 이때. 1위였던 거. 아, 오늘 이때 1위했죠. 승민아, 나 엄청 울었던 날. 그래서 난 끝나지 않을 이야기 그게 너무. 아, OST 처음 했을 때. 어, 나 그거 되게. 채워드 OST. 크. 우리 처음으로 사랑 노래였어. 감격이었어. 아, 이리 이번 영화는 콘서트가 제일 기억에 남긴 하고. 맞아. 그 훈련을 다 먹을 뻔했는데. 아, 저때 근데 잘했어. 저 무섭네. 아니, 아니. 우리 보컬팀 우리 도와줬잖아, 우리가. 야, 나랑 리누. LED 4번의 LED. 4번의 LED. 맞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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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4번의 LED. 4번의 LED 오픈. 다시 들어가고. 오. 우리 황현진 LED 출신이에요. 아, 이번에 유니버스로 확 느낀 건데. 너무 좋았어요. 장빈이 형이 사랑 노래 잘 쓰는 것 같아. 아, 맞아. 저 형이 가사를 잘 써. 가사를 진짜 잘 써.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글로우에서. 아, 머리도 못 말리고. 나 오늘 이전 머리. 야창한 날씨에. 비 맞은 머리로도. 멋쟁이들이. 형, 이제 연습생 때 맞는 건데. 연습생 때 이제 아침에 저녁 늦게까지 끝나고 힘드니까 막 맨날 듣고 그랬는데. 머리도 못 말리고 엄청 뛰어오고 그랬는데. 그거를 가사를 되게 멋지게 표현하더라고요. 지각에는 그래. 지각하면서 진짜 저 때 엄청 혼났어. 하루 종일 혼났어, 진짜. 야, 그거 아냐? 신호등 57분 그거 놓치면 끝난 거야? 57분 신호등을 놓치면 59분에 뜨면, 이거죠? 오, 맞아, 맞아, 맞아. 그거 진짜 점점 울도 없어. 진짜 5초 남았다 해도 가야 돼. 57분에 무조건 가야 돼. 아, 여기다. 진짜 이거는 진짜 뭉클했어. 이번에 작은 상처 대신 공허함이 났더라. 며칠 전쟁이 흐르고 다시 멀쩡하게. 저거 진짜 막. 약간 잔인한 가사잖아. 진짜, 진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하던 걸 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 레이스톡 모터가 뭐가 있을까? 일단 콘서트. 맞아, 콘서트. 그리고 음방 1위. 맞아, 콘서트. 엘방 2위. 마지막에 본데이즈로. 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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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데. 본데 Beauty. 작자가 또. 하.. 말씀해주셔야 또, 그게 또 의미가 있는 음 auth, 그렇지 않습니까. 자, 시작. 본데이즈는 들으시면 찔리시는 분들이 몇 명이 있을 갈까요? 설명 끝 아닙니까? 우리 işte, 우리 방탄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알잖아. 알잖아. 알잖아 이거. 우와. 와우~~~ 스트레이 키즈도 돌고 올 것 같아요 아 대단한 도약을 하겠죠 더 성숙해져서 돌아올 것 같아요 음 내년에 그리고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니까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또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더 뭔가 단단해지고 서로서로 더 의지하고 오늘 저는 저희 스트레이 키즈 음악 스펙트럼이 좀 더 약간 넓히기 위해 좀 탐험해보고 싶습니다 스테이들이 더 기대하는 그런 거 더 맞추고 싶고 더 잘하고 싶어요 새로운 거 많이 해보고 싶은 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와도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나는 무대를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음 또 이거는 약간 좀 사소한 그런 소확행인데 저희 유닛곡이 빨리 이제 팬들한테 들려주고 싶네요 자 남편할까? 자 다들 잔을 들고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땡큐 모두 잔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후창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되시겠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스트레이 키즈! 파이팅! 이번 년도 잘했고 이번 년도 잘했고 내년은 더욱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내년은 더욱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우주를 넘어 은하계를 넘어 어디든 우리는 가기 위해서 어디든 우리는 가기 위해서 어디든 우리는 가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은 세상에서도 우리의 이름이 널리 벌려질 때까지 우리의 이름이 널리 벌려질 때까지 아주 아주 열심히 하고 아주 아주 열심히 하고 아주 열심히 하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건강은 놓치지 않길 건강은 놓치지 않길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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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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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펙트 와 와 야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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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남으로 내려주네요 이러니까 리더가 된거지 어 어 어 내게 다 že 2020 possible 이 하